은혜 받으실 생명량식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별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의 귀중성과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언제 지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3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광복 후에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보다 앞선 약 100여 년 전인 1856년 6월에 연합교회 레오나르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2000년, 2000년여 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그 귀중성을 깨닫게 해주신 선구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상을 숭배하고 어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 사람들의 사고와 정반대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과 지도에 전력을 기울여 온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알려주는 위대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양사상은 어린아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어른들을 잘 성기해야 된다 어른들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린아이가 최고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의 귀중성과 또한 올바른 교육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그 기독교의 가치를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봉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진하고 순수함에 순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진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의 꾸밈이 없이 순박하고 참되다 마음의 꾸밈이 없이 순박하고 참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꾸 꾸미려고 그러고 위선적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꾸밈이 없습니다 순박하고 참됩니다 이러한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순수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깨끗한 거예요 영호란 퓨어죠 아주 순수한 것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섞임이 없는 거죠 또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그러한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봉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앞 단어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돌이켜 그랬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순진하지 못하고 유선적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스트레포라고 하는데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고 변화시키고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길을 간다면 그건 회계가 아니죠 내가 가는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순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면 완전히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본역을 보면 마태봉 18.3절 공동본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단호하고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의 교만을 염두에 두시고 어른들의 순수하지 못함을 염두에 두시고 어린아이들의 겸손 또는 때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가운데 내달랐다고 막 뻐기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봤습니까 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겸손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잠원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는 데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면 순진함과 순수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세요 그분이 순수한 거 봤습니까 순진한 거 봤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순수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태봉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고 겸손하신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자가 바로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이 어린아이 실족해하면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아주 역설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뭐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개케하는 물 세례와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오키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순진하고 꾸밈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숨은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도시락 오병이어 전부를 바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 같으면 여러가지 계산 때문에 다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자신만의 배를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산 없이 순진하게 내놓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엄청난 기사의 이적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어른들을 다 대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어린아이의 그 순진한 믿음이 그 많은 어른들을 다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위해 남을 위해 헌신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열한기하 5장에 보면 열한기하 5장에 보면 아랍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둔병에 걸리고 말았죠 백방으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던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한기하 5장 2절에 보면 열한기하 5장 2절에 보면 그를 작은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죠 여러분 이 작은 어린아이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한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둔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조국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이잖아요 그때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어린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사의 의작을 행했던 것을 소문으로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이 나만 양군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둔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만의 아내는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만이 아람왕에게 이 말을 전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문둔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의 이 순수한 믿음이 일국의 군대 장관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와 겉옷을 벗어들고 나왔죠 그리고 호산나 다이세 자순이여 하면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에는 젖먹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순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부나여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주자들은 시기가 가득했죠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던 자들인데 어린아이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보고 불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렇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젖먹이들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해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소리질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찬미할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높이 평가한 거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 종교짓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전한다는 그 종교짓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맞이지도 않고 오히려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놨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나 종교짓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젖먹이를 비롯하는 어린아이들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순진하고 정직하고 꾸밈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른들이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서 모두 다 천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린이의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 순진성을 본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과 순수함을 보고 그러한 신앙을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별단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느냐 하면 별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이제 지저분하고 더럽고 유선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